CJU 테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학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탐험의 시대는 끝났는가 입니다. 그래서 탐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험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인류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험의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15세기 지리상의 발견 시대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가장 큰 사건이 북극과 남극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극과 남극을 정복한 원정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탐험의지가 우리 인간의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극을 정복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쿡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쿡은 미국의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로 의대를 졸업하는 그 해에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린랜드 원정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 연안의 탐험에도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북극을 정복하는 건데요. 1907년에 배를 타고 미국을 출발해서 그린랜드에 도착한 다음에 그래서 1908년입니다. 2월 달에 거기에 9명의 에스키모 원주민하고 그리고 무려 103마리의 개를 끌고서 북극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거리는 무려 1120km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4월 21일에 두 달도 안 걸려서 결국은 북극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원주민 2명하고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그린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그 얼음 북극의 해빙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추위에 동굴에 피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그 다음에 1909년 4월 달에 그린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북극을 정복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신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배를 얻어 타고 미국으로 오는 배는 못 타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먼저 탔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견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후에 미국의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러한 판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북극 정복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극의 탐험하고에 얽힌 사람이 바로 피어린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어린은 쿡이 북극 정복에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나름으로 또 북극을 정복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피어린은 쿡보다 나이도 한 10살은 많고 그래서 경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해군 장교로서 이런 탐험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극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미 6번이나 실패한 결과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08년 8월에 약 5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쿡이 북극에 도달한 후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어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느 사람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쿡은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피어리도 결국은 1909년 4월 6일자로 바로 동료 매튜 헨슨이라는 흑인 장교하고 그리고 4명의 원주민하고 같이 북극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어리가 돌아와 보니까 그린랜드로 돌아오니까 이미 쿡이 먼저 북극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실망을 했지만 자기가 더 먼저 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쿡이 갔다 온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에 돌아와서 피어리가 먼저 도달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911년에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렇게 피어리가 제일 먼저 도달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1988년에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 Society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피어리가 북극점까지는 도달을 못했다. 가까이는 갔어도 도달을 못한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쿡은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먼저 도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쿡이 북극점에 가서 도달을 하고 거기에서 묘사를 한 그런 사실들을 상당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극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문센이 제일 먼저 도달을 했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아문센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탐험가열로 나가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의대를 다녀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대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탐험가의 길로 나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극에 먼저 정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미국에서 쿡, 피어리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도달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남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남극도 이미 영국이 경쟁하는 국가로서 나서서 원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센은 나름으로 빨리 원정대로 조직을 해서 남극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11년에 남극의 로우스 빙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는 무려 52마리의 개하고 그리고 5명의 원정대 그리고 무려 1200km를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센은 인원의 적고 그리고 개를 많이 데리고 가면서 개를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11년 12월 14일 날 남극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거의 두 달도 안 걸린 그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운센은 고구로 돌아와서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는데 이분은 탐험가로서의 기질을 죽을 때까지 못 버립니다. 그래서 비행선을 타고 북극점을 정복을 하는 최초의 북극점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928년에 이탈리아 비행선이 북극을 갔다 오고 오는 도중에 북극에 추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구조팀을 구조해서 구조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역시 비행선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행정이 북극계로 추락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도 생존자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원정팀은 어떻게 됐는가? 아시겠지만 스카트라는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영국의 해군장군대, 영국의 왕립질약회가 지원을 해서 대규모 원장대를 끌고 남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을 남극을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남극의 과학적인 조사 그리고 남극의 고원 지대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극점을 정복하겠다는 그 계획 하에서 다시 남극으로 도달을 해서 러스 빙붕에 도착해서 원정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1911년 11월 1일로서 아무센이 출발한 지 약 열흘 지난 후가 됩니다. 서로 빨리 출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스카트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1일자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트는 조랑마를 20마리 데리고 가고 34마리의 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조랑마를 끌고 간 것이 하나의 또 불운으로 자리 구경합니다. 그래서 조랑마리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폐사를 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개는 원주민들의 에스쿄모들이 키우는 개가 아니고 시베리에 산 그런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국 스카트는 아무센 보다 무려 5주 뒤에나 남극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극과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난 원정대들 그러면 이러한 원정대가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대인의 탐험이라는 건 끝난 것인가? 우선 이러한 영웅적인 탐험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탐험 장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비행정으로 위시해서 스노모빌, 그 다음에 쇠빙선, 빙상자동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지에 가는 게 상당히 쉬워졌는데요. 게다가 지구상에 더 이상 오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탐험을 끝내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많은 산악인들 그리고 학자들, 여행자 모두 세계의 오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들의 탐험 위주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탐험가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남북급에도 갔다 오는 분도 있고 히말라야에도 가고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고 대양을 횡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층 빌딩을 오르는 등정가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허영호, 박영석 같은 분들이 바로 북극 남북을 다 정복을 하고 히말라야에서 정복을 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근육과 인내력을 키우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망한 남극의 원정대 스카세의 묘비가 있습니다. 남극에 가면 그 묘비에 중요한 식기가 써 있습니다. 분투하라, 탐색하라, 찾아라, 그리고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굴복하지 마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좋은 시자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뛰어난 체력이나 탐험 의지를 가지지 않은 우리 일반 현대인들한테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곧 탐험이라는 것은 탐구입니다. 그래서 각자 적은 목표라도 세워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뭔가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우는 목표, 그거는 남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취할 수 있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가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꿈과 같은 목표로 세워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좌절감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만약에 스펙을 쌓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선 소소한 목표라도 세워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목표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낮은 산이라도 하나씩 정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는 자기 몸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간식을 조절한다든가 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본다든가 또는 술 담배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소소한 목표지만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성취를 하면서 나름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소소한 목표이지만 그런 걸 달성해 나가면서 나름으로 자존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런 거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인생의 큰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을 하면 아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고뇌를 겪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원정을 한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걸 도달을 하고 그리고 도달을 했지만 기난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집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에 매달려서 안달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또는 차 이런 것을 매일 즐기고 그리고 친한 친구와 담소를 즐기고 그리고 자연의 숲속을 산책을 한다든가 하면 나름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작은 행복이나마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긍정적인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그러한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